안녕하세요 하성웅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시간을 좀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들. 온라인 쇼케이스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저도 MC도 처음이라 많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백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앨범 굉장히 오랜만에 내시는 거 아닌가요? 거의 작년에 두 번째 미니 앨범이 BX 앨범이 작년 7월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팬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동안에 OST나 또 겨울 스페셜 싱글 앨범 등등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또 활동을 하진 않았잖아요. 이번엔 드디어 무대를 갖고 앨범도 발매를 하는 그런 정식 활동인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맞아요. OST도 내고 싱글 앨범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이제 무대에 오랜만에 또 올라오게 됐는데 무대를 오랜만에 올라가를 하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하면서 그동안 무대에 못 올라갔던 그런 거를 조금 다 펼쳐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앉아서 좀 편하게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앨범 타이틀이 트와일라이트 존이에요. 네 맞습니다. 좀 익숙한 단어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죠? 일단 트와일라이트 존은요. 사전적으로는 경계가 불분명한 중간 지대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제 앨범 타이틀의 의미는요. 하성운이 만들어낸 환상적이고 그리고 좀 신비로운 공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현실적이면서 꿈같은 일이 펼쳐지는 우리들만의 세상으로 초대한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느낌. 머리 색깔도 약간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스타일 중에 가장 파격적인 스타일인 것 같은데 본인의 아이디어였나요? 네 이번에 제가 어쨌든 주황색 머리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도전이기도 하고 조금 이런 환상적인 느낌 뭔가 비현실적인 진짜 그런 걸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주황색으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셨나요? 어 많이 좋아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스타일링 컨셉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뭐 따로 컨셉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옷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일단은 이번 컨셉이 환상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좀 가볍지도 않고 노래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 좀 펑키하고 화려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주황색 컬러 그리고 뭐 수트도 있고 좀 알록달록하게 조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자도 있고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앨범 실물도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앨범이요? 준비해주시면 한번 앨범을 실제로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버전이 두 가지가 있네요. 네. 화이트 버전 그리고 블랙 버전이 있습니다. 한번 살짝 펼쳐볼까요? 네네. 저도 실물 앨범 처음 봅니다. 네. 책처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예쁜 성우씨의 사진들도 있고요. 이것도 시작부터 약간 환상적인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음 그러네요. 화이트 버전의 전체적인 컨셉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화이트 버전은요. 이제 어쨌든 밝은 느낌이죠. 트와일라이트 존에 가장 밝은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 빛에 약간 가장 밝은 화이트, 네.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화이트에는. 요런 거 밑에 이제 앨범에 이제 붙어있는 그림, 사진들이라고 할까요? 네. 요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가 특별히 있을까요? 어 일단은 그 트와일라이트 존, 그 미드. 그렇죠. 네. 그 약간 오마주한 컨셉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 네네. 보시면 이제 뭐 창문, 문,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네. 돌아다니고 뭐 시계 등등. 좀 되게 그 트와일라이트 존이 그 뭐냐, 패러디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작품이어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이미지와도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뭔가 오마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굉장히 두께도 그렇고 약간 책 같아요. 네. 보관하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안에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느낌으로 좀 약간 프리하게 찍은 느낌이에요? 프리하게요.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밝은 전체적으로 밝아요. 톤도 톤이. 네. 밴드 스타일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만의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에너지 끼. 네. 저만의 그 세상을 표현하고자 해서 이제 빠져있는 저만의 세상이 빠져있는 느낌을 좀 굉장히 사진이 많은데. 네. 뭐 굳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뽑자면 있나요? 어 뭐 몇 장 있었는데요. 저는 이 그 문 사이에 약간 껴있는 듯한 사진이 조금 뭔가 생각에 잠겨있고 뭔가 그런. 섹시하네요. 그런가요? 약간 그 고노에 차있는 의사에 차있는 눈빛이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아무리 어떤 좁은 공간 답답한 공간에 있어도. 네.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저만의 길을 찾아 떠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버전을 살펴봤는데. 또 블랙 버전도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느낌을 주고자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블랙 버전은요. 반대로 또 이제 어두운 공간에서 이제 빛을 보는. 그런 컨셉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어두운 공간에서 빛을 받고. 사실 어두운 게 크잖아요. 지금 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어두운 공간에서 이제. 여긴 또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완전 배경이 완전 까맣잖아요. 약간 퇴폐적인 느낌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여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네. 본인은 화이트 버전과 블랙 버전의 하성훈 중에 어떤 버전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저는 블랙 버전. 블랙이 더 가깝나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아 둘 다 너무 멋있어서. 둘 다 그거 아니고요. 둘 다 이제 뭐 어두운 곳에서든 밝은 곳에서든 빛을 찾아 떠나는. 네. 그런 건 또 똑같은 것 때문에. 네. 제가 뭐 가까이서 직접 본 하성훈 씨도. 뭐 이런 화이트 버전, 블랙 버전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자 또 가수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본인을 잘 표현한 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지금 앨범 자체가 두 버전이 다 빛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제 원색으로 좀 빛나는 이제 블랙 버전. 좀 더 강렬한 버전이죠. 그리고 화이트 버전은 좀 부드럽고. 네. 약간 좀 믹스된 색으로 아련하고 약간 그런 편한 분위기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통점은 빛을 이제 사용했다.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컨셉의 앨범을 만든 것처럼 이 앨범 안에 음악도 다양한 컨셉인 것 같은데요. 앨범을 이루는 모든 요소 이런 자켓도 중요하고 스타일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노래들이 담겨 있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훈 씨 앨범 그동안 노래 좋다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이번에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수록곡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1번 트랙입니다. Lazy Lovers. 네. 이 노래는요. Lazy Lovers 라는 노래인데요.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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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냥 뭔가 자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자기 세상에 일단 빠져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게으름을 좀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10초만 들었는데 굉장히 캐치한 멜로디가 귀를 잡아 끄는데 이 곡이 서브 타이틀 곡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특별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트와일라이트 존이랑 그리고 또 타이틀 곡이랑 되게 또 이제 분위기랑 잘 맞는 컨셉의 노래인 것 같아서 제가 서브 타이틀 곡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들어보면은 시작부터 되게 약간 귀찮은 듯한 무심하게 되게 노래를 해요. 아. 오케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트랙은 타이틀 곡이죠. Get Ready 들어보겠습니다. 네. 타이틀 곡 Get Ready 입니다. 네. 아 딱 제일 좋은 부분에서 끊겼네요. 아 그러니깐요. 네. 거기가 제일 좋은 부분은 뭐냐면 네. 이 노래의 포인트는 이제 브라스트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제일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서 좀 이제 타이틀 곡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아 네. 되게 제가 컨셉을 잘 잡아서 컨셉하게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Get Ready를 이제 타이틀 곡으로 정했습니다. 딱 들으면 무대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곡인 것 같은데 네. 무대에 관해서 짧게 스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일단은 그 브라스토리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스토리에 맞춰서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심플하게 이제 안무를 하는 모습이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네. 무심하게 조금 네. Get Ready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트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퍼즐. 네. 퍼즐이라는 곡입니다. 네. 어떤 제목이 약간 어떤 의미죠? 어 이 노래는 퍼즐 아시잖아요. 네. 이 노래 말 그대로 그 퍼즐이 맞고요. 그 우리라는 퍼즐이에요. 우리라는 퍼즐이 이제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는데 다 제자리를 찾아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의미를 이제 또 퍼즐로 풀어낸 그런 곡입니다. 굉장히 짧은 소절임에도 아련함이 느껴지는 보컬이었지 않나.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트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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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어진 연인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 괜찮아 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거짓말인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헤어진 연인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곡입니다. 보컬적으로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성훈씨의 톤이에요. 네. 맞아요. 이번에 녹음하면서 새롭게 조금 더 이 라이의 곡의 이 장르에 맞는 그런 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어서 다섯 번째 트랙도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궁금스. 네. 제목이 굉장히 귀여워요. 네. 궁금스. 네. 어퍼스트로피 하고 에스. 맞습니다. 직접 지은 건가요? 네. 이거 제가 제목을 직접 지었고요. 좀 말 그대로 좀 귀엽고 싶어가지고. 네. 궁금스를 좀 지어봤어요. 이 곡은 또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한 곡이라고. 맞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인데요. 아 네. 이 곡은 이제 어 제가 처음에 딱 트랙을 들었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아. 그래서 궁금스러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이제 어떤 이제 연인이라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이성의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계속. 아 네. 네.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날 좋아할까? 그냥 그걸 계속 궁금해하는. 성훈 씨는 정말 열심히 앨범 만들었는데. 밴들이 과연 이 곡을 좋아해 줄까? 비슷하죠. 이런 궁금스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트랙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 트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트윙클 트윙클. 아 제목은 귀여운데 R&B곡이네요. 이 곡은 이제 R&B곡입니다. 이제 저의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곡이고요. 이 곡은 어 내용은 이제 어 이 이성 친구가 네.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 벗어날 수가 없는. 손바닥 그냥 손바닥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내 머리 위에서 내려와 달라 약간. 귀엽게 얘기하는 건가요? 투정 부리는 건가요? 항상 너는 왜 내 머리 위에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네요 컨셉이. 네. 이렇게 세 번째 미니앨범 트와일라이트 존 쭉 훑어봤는데 장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훈씨의 보컬이 다양한 장르에 참 다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녹음하면서는 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다양한 스타일의 보컬을 시도하면서 재밌었는지. 네. 혹은 어려웠는지.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녹음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스타일의 보컬을 시도하면서 아 이게 맞는지 이게 이게 하성훈의 스타일인가. 이제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번 앨범은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면서 보컬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올바른 동생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아 아닙니다. 그런 고노애들 고민들이 앨범에 고스란히 다 담겨서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틀곡 Get Ready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Get Ready. Get Ready입니다. 준비해라. 준비를 하다. 하성훈이 온다. 근데 이제 이해 뭐냐면요. 제가 만들어낸 그런 환상 속의 그런 우리만의 세상이죠. 그 세상을 이제 같이 떠나자. 나와 함께 떠나자.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그런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성훈이 이런 노래를 약간 이런 느낌의 타이틀이기도 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곡과 함께 이 곡에서 함께 좀 소통을 하면서 데모 때부터 곡을 들었는데 성훈씨가 원래 하던 것과는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의 곡이랄까요? 네. 네. 좀 더 펑키하고 조금 더 까불거릴 수 있는 느낌의 그런 곡이어서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저도 너무 새로웠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되게 뭔가 새로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생겨서 해보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조금 많이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제가 리허설 무대를 좀 지켜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또 뵀어요. 무대에서. 아. 안무를 또 맡아주신 안무가 최영준님께서 무대를 함께 서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무대에 직접 또 서지는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특별히 또 성훈씨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나요? 네. 사실 이제 안무가 최영준. 영준이 형은 엄청 안무가로서. 네. 사실 이제 무대에 오르시지는 잘 않고. 네. 사실 뒤에서 이제 코치만 좀 이렇게 해주시는데. 처음에 딱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어. 어. 나 이거 무대에 같이 서고 싶다. 어. 라고 해주셔서. 네. 오케이.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아 네. 오케이. 해서 같이 뮤직비디오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그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계속 브라스 말씀하셨는데. 네네. 브라스 소리에 맞춰서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서서. 네네. 서서에는 뭔가 현란한 안무가 나와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딱 듣자마자 이제 영준이 형이 안무를 한 게. 그냥 심플하게. 처음에는 웃겼어요. 이게 웃긴 거예요. 음악 없이 들으니까. 재밌네요. 근데 웃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 영준이 형이. 이 노래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다. 이거 안 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 처음에는 웃겨가지고. 장난이겠지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네. 그 뒤로 이제 안무를.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이제. 아. 꽂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깽깽이 춤이라고. 아. 약간 챌린지로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해 주실 건가. 아무튼 그래서. 깽깽이 춤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짓고. 아. 포인트 안무의 이름은. 깽깽이 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이렇게 해도 있지만. 약간 느낌 좀 있습니다. 아. 뒤로 살짝. 약간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어. 어렵네요. 네. 여기 또. 어깨도 약간 써줘야 되고. 어깨도 약간 써줘야 되고. 네. 이따 팬쇼케 때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사를 보면 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포인트가 군데군데 있어요. 어디든 맘껏 날아가는 거야 하늘 위에 새처럼. 네. 바로 성훈씨 데뷔곡. Bird. 와. 뭔가 이어지는 느낌인데. 네. 혹시 맞나요? 정확합니다. 아. 이도를 하셨군요. 그때의 의미랑 지금의 의미는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어. 어디든 이제. 왕껏 날아가자. 네. 걱정하지 말고. 우리만의 세상으로. 함께. 가자. 약간 이런 좀. 희망적인 의미를 계속. 어. 드리고 싶어서요. 네. 아주 멋진 대왕구름이네요. 제 이름으로 또 말씀드리기가 좀 멋한데. 그. 또 안무가 최영준 선생님이어서. 또 크레딧에 또 한 분의 이름이 더 있네요. 디렉터 이만별씨가 함께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제가 보컬 디렉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좀. 괜찮았는지 편했는지 여쭙고 싶네요. 사실 최고의 디렉팅. 최고의 가수. 그리고 최고의 안무가가 이렇게. 어. 도와주셨는데요. 어. 저는 녹음하면서 이렇게 되게 편하게 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 진짜로. 그래서 왜냐면. 사실. 또 한비로 형은 직접 또 불러서 들려주면서까지 하시니까. 네.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보컬 디렉팅을 해주지만. 네. 성훈씨 굉장히 특별했어요. 아. 진짜요? 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좋아서 계속 넘어가고 싶은데. 성훈씨가 또 만족이 안 돼서. 계속 다시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아. 에피소드죠. 네. 아. 이 친구 굉장히 음악에 욕심이 많구나. 아. 노래적으로 굉장히 이루고자 하는 바가 크구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것까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음날 아닙니다. 녹음실 잡아가지고. 네. 수정하셨다고 하셨어요. 혼자 들어가서. 수정을 했습니다. 뭐. 글자 글자. 아주 정말. 일 앞에서는 완벽주의자가 아닐 수 없는 우리 하성훈씨. 세 번째 앨범을. 굉장히 다시 한번 발매를 축하드리면서. 겟 레디로 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느낌을 전달드리고 싶은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항상 누구나 또 걱정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우리들만의 세상. 내가 만들었으니. 어. 준비됐으면 떠나자.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지금 많이 힘든 일상 속에서. 성훈씨의 음악과 함께. 일탈을 좀 꿈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 어.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요. 지금 미디어 쇼케이스를 시청해주고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미리 질문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emb 엔터팀의 홍혜민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지난 앨범에 비해 스스로 가장 성장한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6월 컴백 대전에 합류하셨는데 쟁쟁한 가수들의 컴백이 대거 예고된 상황에서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셨네요. 어. 일단 홍혜민 기자님께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난 앨범에 비해 제가 어쨌든. 어. 많은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해보고 싶은 장르. 또 욕심이 생겨서 도전을 하면서 제가 낼 수 있는 그런 보컬적인 요소를 조금 더 많이 넓혀 지게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요. 보컬적으로. 어. 그리고 6월에 이제 컴백 하시는 가수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사실 이제 각 이제 컴백 하시는 가수분들의 이제 음악 장르 퍼포먼스가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꺼 열심히 어. 하자는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부담은 사실은 없고요. 어. 그냥 각자 다 다르니까요. 네. 음악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아요.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의 김태석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어떤 음악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어. 일단 김태석 기자님에게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번 앨범에 비슷한데요. 제가 많은 도전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너무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 앨범에 앨범 만들면서 제가 제일 신경 쓰면서 고민하고 했던.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음악이 지금처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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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음악 장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해진 거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저는 그냥 발라드, R&B, 인디 다 해가서. 댄스에서 가리지 않고 계속 새로운 음악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때그때 어떤 뮤즈를 만남에 따라서. 그때그때 끌리는 음악에 따라 솔직한 음악 활동을 하고 싶다는 성훈씨의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헤럴드팝의 박서현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세 가지고요.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앨범 공백기 동안의 근황이 궁금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미니 앨범은 자작곡으로 앨범을 꽉 채웠었는데. 이번 앨범에는 자작곡도 있지만 다양한 작곡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작업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앨범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 마지막으로 Get Ready는 버드나 블루와는 확 다른 컨셉으로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각인되고 싶다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앨범 공백기 동안의 근황이 궁금하시다는 질문에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해주신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앨범 공백기 동안 앨범 작업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심의 아이돌 오디오쇼를 또 계속 진행을 하면서. OST도 내고. 계속 운동만 좀 했던 것 같아요. 자세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네. 자세 교정을 좀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OST도 많이 하셨고. 심의 아이돌도 꾸준히 하셨고. 디지털 싱글도 준비하면서.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정리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제 자작곡. 그렇죠. 사실 제가 작업하는 자작곡들의 스타일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접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작곡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소통을 해야 새로운 스타일로 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또 들어보고. 네.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앨범 초면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앨범 컨셉.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음악. 장르를 총. 조합시켜서. 이제 회사랑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거기에 이제 가사를 작업을 했고요. 한 100%에서 한 50%는 그래도 하지 않았나. 네. 뭐 제가 가까이에서 본 성훈 씨는 거의 프로듀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모든 음악과 세세한 컨셉 이런 것들 막 다 세세하게 챙겼었던 것 같고요. 참 멋있어요.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꿈만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주셨었는데. 네. 다른 컨셉이에요. 겟레디가. 네. 이번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네. 그리고 이렇게 각인되고 싶다. 네. 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솔로로 나오면서 이제 버드, 블루, 겟레디까지 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가벼운. 그리고 조금 무게가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모습. 무게가 있는 더. 그렇게 좀 컨셉을 잡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 활동을 하면서 하성운이라는 가수가 솔로 가수답다.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고 좀 느끼면 좋겠다.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앨범을 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원하는 거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솔로 가수로서의 하성운의 이미지를 정확히 하고 싶은 목표가 담긴 그런 미니앨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쭙고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비슷한 얘기 계속 질문 받았으니까. 네. 뭐 좀 구체적인 얘기도 괜찮고요. 네. 뭐 공약이라도 괜찮고. 아. 네.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 일단은 이제 이번 오랜만에 또 앨범 나왔잖아요. 그래서 팬분들과 조금 사실 소통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앨범 활동을 하면서. 네. 근데 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저의 이러고 싶은 목표는 최대한 많이 팬분들과 소통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방송 1등 하면 좋겠죠. 오. 음악방송도 1등 하면 좋고. 네. 저도 투표하겠습니다. 네. 좋고. 만약 1등 하시면 공약 같은 거 좀 하나 걸 수 있을까요? 그런 거 하던데. 네. 1등을 하면 제가 아무래도 환상이 포인트잖아요. 꿈만 같은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네. 꿈과 같은 환상의 영상을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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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 보시겠다. 네. 네. 저희 공약을 거셨네요. 네. 아무튼 뭐. 이번에 어쨌든 최종 목표는. 솔로 가수로서 하성운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 라고 조금 생각을. 네. 하게. 하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은. 하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은. 네. 만들어드리고 싶은. 네. 먼저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직 저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컨셉이고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 일단은 이번 이제 앨범 컨셉과 좀 맞춰서 환상적이고 좀 경쾌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 활동 때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 어. 그리고 좀 어른 하성운의 이미지도 있고요. 성장한 모습 이미지 있고. 그렇지만 소년 같은 모습은 또 여전히 또 간직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어. 무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감도 있고요. 네. 아마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높은 조회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무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서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해 주신 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성우씨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오늘 저를 위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시간 써주신 우리 기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어.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 앨범 Get Ready 활동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어.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공개해 드릴 Get Ready 무대는 음원이 발매되는 저녁 6시 이후에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쇼케이스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켜봐 주신 기자님들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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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